어! 어 와 이뻐.. 새벽 라이딩도 나름 무심했네 오늘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즐겁게 라이딩을 시작합니다. 오늘 의사님과 같이 아쉬울지 직업적인 특성상 일찍 나왔는데요. 아쉬운 일 역시 함께 하세요. 덥지도 않고 지금 여름으로 추다고 있는데 한 낮에는 굉장히 덥기 때문에 이렇게 아침이나 저녁도 라이딩 수요일 지나서 시원하고 와 드렸습니다. 덜레이딩 파이팅! 와 너 프로필 사진 나왔어. 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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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태계원에 살고요. 나이는 59년 돼지띠입니다. 그래서 태계원에서 한 30년 살았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도 안 돼요 이게. 전에도 안 돼서 계속 연습하고 있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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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 시선을 이렇게 해. 좋았어. 살짝 일어난다는 느낌. 나뭇잎보고 일어난다는 느낌. 좋아. 이번엔 잘 찍혔다. 거의 다 올랐어. 이제 한 수 좀 배워야겠다. 점프요 고수. 감사합니다. 새벽 4시부터 나와서 연습하니 당연하게. 인정한다 인정해. 난 겁나서 못하겠어. 명구. 명구 형님 해보세요 다시. 오 명구 형님. 나이스. 여기로 오고 오세요. 여기로 오는 날. 여기로 오고 오는 날. 여기로 오는 날. 여기로 오는 날. 여기로 오는 날. 뭐여. 김을 다 한번 타. 무대뽕님. 무대뽕님. 쪽팔리게 들리지마라 신고를 너무 오랜만에 타니까 이상하다 미끄러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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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길을 잘못 들어갔고 미끄러졌네 마지막에 뱀조심하라 그러셔가지고 눈이 대박돼 봐야 죽네 눈이 대박돼 봐야 죽네 눈이 대박돼 봐야 죽네 아니 지난번에 그 시인분 시인 수님만 안갔어 그때 한번 그 손님은 돌아가면 뭔데 돌아가셨어 뭐든지 돌아가면 멀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지 말고 여러분들은 똑바로 가도록 해요 지심이요 어리석음이요 내가 어리석음으로 해서 상대방인데 나쁜 마음을 갖게끔 빈비를 주지말고 어리석은 마음이 나쁜 마음이야 그러니까 그 세가지 악마는 잘 경계하며 그래서 판비도구 수검약 지적하면 모든 도구를 판단하자 검수하고 간략하게 대부분이 이어주기 자 선생님아세요 출발 아이잠 라라라 락 락 락 락 락 락 락 꽉 창 내려왔네 형 겨토레잇 좀 끄면서요 나 먹으라고 아 나나 먹는 게 아니야 겨토레잇 겨토레잇 야 이런거 찍어 이런걸 찍고 싶어 형님 난 개투리 안 먹어도 돼요 난 이거만 드시니 어 잘 마시겠습니다 어 형님 드셔야죠 어 감사합니다 야 이 영상 찍어 야 이상아 어 이거 봐봐 어 이거 어디서 놨어? 황삼이네? 힉힉힉 힉힉힉 힉힉 상앙버섯 상앙버섯 상앙버섯에다가 능이 송이 넣어서 달인 어 저 한 입만 주세요 야 한번 먹어봐 밤새가 왔는데 한번 먹어봐 잘 먹겠습니다 한번 드셔봐야 돼 오 굳이지? 야 민뚜하지 않아요? 굳이 착 아니에요? 아니야 이 사람은 스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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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해요? 올라올 수 있도록 하고 네 그렇죠 시작! 시작! 와우! 명호 형님 한쾌! 형님 무릎만 펴면 돼 이제 무릎만 펴면 돼 딱 서라고 그냥 축하드립니다 형님! 박수! 흐흐흐흐 흐흐흐 원래 이거 그거는 아니야? 형 원래 못 뛴 줄 알았는데 못 뛴 척 하나만 끝났네 그쵸? 아니 뭐 이거 뻔치야 와 명호 형님 와 명호 형님 아야 너희들 피고 해봐 그러면 그렇게까지라도 해봐 저까지라도 뛰어봐 있어 저까지 뛰고 얘기해 레이싱 점프같이 하는데 딱 위에도 레이싱 아 레이싱 점프 아 레이싱 점프 야 손에 너무 흘렸잖아 아 좀 무서워요 반지 아니 이야 반지 멋있다 와 와 저기서부터 딱 거의 올라왔어 진짜 나 정말 좋아하는 mtv 산악은 좋아요 하나 한가지 실수는 없어야 된다 멋진 인생 멋지게 살아가자 내 나이 70 70이세요? 예 험을감사합니다 해병대 247기 뭐야 야 야 해병대 야 여기 해병대 얘 해병대에요 얘 아 이거 미국같은데 아 이거 미국같은데 오오 날씨 좋습니다 오오 날씨 좋습니다 오오 날씨가 너무 좋아서 뭘 찍어도 다 예술이네요 아 뜨거웠는데요 오오 숲속에 오니까 갑자기 시원해져요 아 대박이다 진짜 오오 갈게 이렇게 숲이 갖고 있는 초록색 실루엣이 좋습니다 옛날부터 이런게 참 좋았구요 오오 잘 갈게요 알겠다 여기 무슨 약수터야 태교안 약수터 오오 오오 하나 남았습니다 멋지 아 아 너는 나이 야 배터리 다 달았다 씨 여댔다 아 배터리 오리 마지막 다운 아 아 배터리 다 달았어 우동형 라이딩 오오오 오오오 아 어 으악 눈 좀 붙이니까 나한테 눈 언제 붙였어? 한 10초? 10초 붙였어요 형님 얘기한 동안은 가봤어요? 아니요 한 10초에 붙였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이고 왜 영상 인터뷰 오늘 밤을 새우니까 어때? 밤을 새우니까 죄송합니다 어떻게 피곤해? 욕해도 되나요? 하하하하하 오늘 정말 우리 좋아하는 형들이랑 오늘 라이딩 산흥 라이딩 정말 최고였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았고 우선 실력들이 비슷비슷하니까 정말 즐기면서 같이 여유롭게 했던 아주 행복한 라이딩이었습니다 실력이 비슷하다고 야 은상이는 어때 실력이 네 저는 아직까지 기본기 연습을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성공도 있었지만 또 긴급 상황이 됐을 때 저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잡는다거나 오우 위험하네 아니면은 점프를 안하고 어설픈 롤링으로 옛날뻐로 그대로 나는 거고 더 피곤했습니다 응 오늘 또 더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사랑합니다 우리 대포 형님의 우리 유PD 우리 은상형이 사랑합니다 응 사랑합니다 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